자 여러분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높이실 때입니다. 저렴하게 좋은 물건 미리미리 구입해 두셨다가 안정적인 노후 대비하셨죠? 그러기에 정말 딱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우리 알토마토 시청자분들께만 소개해드리는 알짜배기 물건 지금 만나보시죠. 대지 2460제곱미터 공급면적은 97.18제곱미터로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지가 무척 큰 곳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제외한 토지 매입도 가능한데요. 자금 사정에 맞게 거래가 가능한 곳이니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곳이네요. 아담한 구옥이 보이시나요? 86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집입니다. 외관만 보고 판단하신다면 아직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모자라신 분? 지금부터 제가 이 물건의 잠재가치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건물 내부는 방 2개와 욕실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기자기하죠? 벽돌 구조로 탄탄하고 또 남양이라는 좋은 배치 덕분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후에 가치가 쑥쑥 오를 것입니다. 물건의 위치가 남이섬, 자라성과 불과 5분 거리에요. 경춘선, 가평역도 1킬로미터이고 경춘국도에서는 50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즉 남이섬 등지의 관광객 수요와 인근 주민들 수요까지 고려하면 음식점이나 가든으로 좋은 곳입니다. 이제 여행 시즌에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있어 수요도 더욱 일텐데요. 각종 여행지와 교통에 편리함을 갖춘 이곳 알짜배기 물건이라 할 수 있겠죠? 추후 직가선생이 기대되는 본 물건의 매매가 누검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시세차익을 보실 준비 되셨다면 전화주세요. 2128-3838 코드번호 249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